윤호의 소행보 어느덧 윤호도 선뜻선뜻 다가온 가을마냥 코로나19 점차 가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쌍둥이 조카들 저에게는 쌍둥이 조카들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100일 전초전부터 저의 집에 시댁살이를 시급하게 고생 많이 했었던 여동생이 아이들을 헐레벗다 안고서 새벽녘에 탈출을 해서 저의 집에 와서 쌍둥이 조카들이 파릇팟하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성북구 장희동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그 중심지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 2.5단계가 있을 때에도 2단계가 있을 때에도 저의 집도 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연세 많으신 분이시고 아울러 될 수 있으면 저도 될 수 있으면 집 밖구석에서 안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저의 동네 지역구에서만 이제 맴도는 어 맴도는 어 물방개가 되었습니다 예 그게 나름지게 뭐 무슨 말을 할 건 없고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저의 동네를 제가 안 떠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집 마트 집 쌍둥이 조카 여동생 내 집 이렇게만 배하고 있거든요 너무 서론이 길었나요 아무튼 저희 쌍둥이 조카들이 그 사랑제일교회 그 사건 이후로 집 밖의 동네 마실 차원으로 한 바퀴 동네를 돌지도 못하고요 아울러 저도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거리두기를 하자 뭐 자식간에 거리두기를 한다기보다는 어 제가 제 어머니보다 좀 집 밖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었어요 예 은행도 갔다 오는 것도 있었고 로또 하러 가는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최근에 어 계획 세운 대로 어디 좀 차 타고 나갈 일도 있을 편도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남들에게 요새 또 특히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그 N차 감염자라고 그러죠 나는 멀쩡한데 나의 옷자락 나의 얼굴 마스크 모자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감염균이 오를까봐 저조차도 어머니와 함께 합심해서 가족 간에 있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저와 저의 어머니 일이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괜찮을텐데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쌍둥이 조카들을 보러 가는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랬고 저도 어머니를 또 모시고 오는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도 연루하신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이셨고 특히나 코로나19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영유아들한테는 특히나 안좋다고 해서 저도 될 수 있으면은 방구석 브레이크를 강제적으로 하는 상황이 펼쳐진 날이었죠 오늘의 소행보는 그를 인해서 쌍둥이 조카들이 머리가 되게 많이 길러졌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최근에 머리를 좀 잘라줬대요 앞머리 구렛나루 쪽 이렇게 말이죠 왜냐면은 녀석들이 머리에 이쪽으로 열이 갓난아이들이나 영유아이들은 머리쪽으로 좀 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항상 낮잠 자고 일어나면은 베개가 축축히 젖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어찌어찌해서 최근에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줬는데 어머니가 봤을 땐 별로 보기 안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맘 먹고 지난 2020년도 10월 7일 10월 7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에 태워서 진짜 한 언제였죠 코로나가 상태가 심각했을 때가 7월달인가 8월달부터 했을 거예요 8,9,10 거의 3개월인가 4개월일 만에 집에 나와서요 머리를 자르러 왔어요 대표적으로 이 녀석들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 어디서 자르냐면은 동네에 이발소 미용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예전에 쌍둥이 조카들 데리고 맨 처음 2017년도 쯤에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미용실에서 첫 머리를 밀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바리깡으로 완전 싹 다 빡빡으로 밀었을 때였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베넨 머리를 하고 있으면은 머리카락이 가늘고 얇아서 잘 안 자라가지고 말이죠 어머니께서 그래서 머리를 한번 싹 다 밀어주면은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이번에도 어머니가 쌍둥이 조카들 저도 큰맘 먹고 점심 11시 반에서 12시쯤에 쌍둥이 조카들을 데리고 와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날 쌍둥이 조카들이 오랜만에 바깥에 나와서 햇살도 보고 또 집 앞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내 안에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시설이 좀 있거든요 그 원래 처음에 이발소에 갔을 때 그 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잘리러 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했는데 아저씨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 아파트 단지 내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네도 태우고 시소도 태우고 미끄럼틀도 태우면서 좀 놀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우 햇살이 엄청 뜨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붉은 단풍잎처럼 얼굴이며 이마가 붉게 익었지 뭡니까 아이 근데 애들이 오랜만에 집 밖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 애들은 기분 좋으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뛰어놀다가도 근데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자기들 두 손으로 양쪽 줄을 꽉 잡고 그네를 처음으로 타봤어요 애들이 아직까지 그네를 타본적 단 한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잘못하면 뒤로 넘어지면은 머리가 깨지고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이 막 주저주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카메라나 휴대폰을 갖고 와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같은거 말이죠 왜냐면은 갑작스럽게 쌍둥이 조카들이 어 머리 깎으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뭐 준비할 수 없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어 이날 쌍둥이 조카들이 머리를 깎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머리 감기기에도 수월했고 또 머리 말린데도 시원했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제 더이상 베개만이 어 죽죽히 젖질 않아서 그게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애들도 가벼워서 그런지 잘 뛰어다녔다고 그러더라구요 역시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넘어지면서 무릎도 한번 깨져보고 뭐 다치기도 하고 그래야되는데 커가야되는데 요즘 코로나19가 뭔지 아이들 입에서 조차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생 때문에 막 겁이 좀 많아진 것 같더라구요 방구석에서 거의 4개월을 5개월이 그렇게 있었고 저는 3개월 동안 그 조카들을 못보고 집 대문 밖에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날도 어김없이 저는 늦은 저녁 밥을 먹구요 쌍둥이 조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또 저의 소중한 소확행을 하기 위해서 동네 마트에 들렀는데 아 빼빼로가 딸기 맛이 나왔더라구요 네 그래서 딸김에 신상 빼빼로 두깍을 사갖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 저도 딸기를 진짜 좋아합니다 왜 그런 선전 있잖아요 하리부? 하리부 그 젤리 선전에도 그런거 있잖아요 나는 빨간색 딸기 딸기가 제일 좋아해요 이러잖아요 저도 딸기를 진짜 좋아합니다 딸기 과일보다도 딸기 맛 향이 나는 뭐 초콜릿? 딸기 맛 향이 나는 뭐 뭐 샌드 뭐 음료 그런쪽 딸기향이 더 맛있잖아요 아무튼 딸기 딸기 빼빼로 두깍을 샀구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여러분 아시죠? 저는 또 사랑 배달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동생은 메가 커피숍에서 나오는 메가 커피를 이걸 좋아해요 특히 큰 사이즈 근데 어머니께서 이 커피를 드시면은 진짜 찐해서 그런지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가 커피 하나 사고 또 엄마 때문에 그 도로변 쪽에 그 백다방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럽 일곱 번 넣은 어머니가 저 때문에 좀 커피를 달게 드시는 편인데 어 그렇게 해서 커피 두 개와 쌍둥이 조카들을 위한 빼빼로를 들고 또 어김없이 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빴어요 그래서 동생 커 아메리카노 대문에 걸쳐놓고 또 엄마꼬 시럽 일곱 번 넣은 아메리카노 대문에 이렇게 걸쳐넣고요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을 위한 딸기 빼빼로 신상 두 깍을 걸어놓았습니다 아무튼 이날 쌍둥이 조카들이 진짜 40여일만에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보았고요 어 애들이 진짜 많이 컸더라고요 예 말도 잘하고 어 말끝마다 대답도 따박따박 잘하고요 그리고 머리 깎을 때 모르겠어요 딸은 여타 집안의 꼬마 아이들과는 다르게 되게 많이 성숙하고 되게 많이 말도 잘 듣고 뭐 시끄럽게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조용조용히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주 착한 천사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진짜 40여 저는 40여일만에 본거에요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3개월인가 4개월을 동안을 집밥들 못 나왔던 그 조카녀석들을 갓둥이나 성북구 장희동 사랑제교회 때문에 어 집 구역이 그 한 중심지에 있다보니까 어머니야 저도 될 수 있으면 집밥도 안 나가고 될 수 있으면은 어 거리감을 저 애들조차도 오히려 이렇게 두고 있었구요 이날 쌍둥이 조카들도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마스크를 쓰고 어 왔었답니다 솔직히 머리 깎는거라도 사진을 좀 찍고 싶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도 어 요즘 좀 커서 그런지 카메라 찍을때마다 이렇게 카메라 의식을 해요 얘네들도 되게 귀엽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쌍둥이 조카들의 머리 깎았던 매우 첫번째 날 2017년도 쯤에 첫 머리를 잘랐 머리카락을 잘랐었던 그날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하려고 합니다 눈과 얼굴은 될 수 있으면은 어 모자이크를 좀 했어요 여러분 하트로요 왜냐면은 저희 쌍둥이 조카들은 저만 보고 싶으니깐요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깐 말이죠 짠 이렇게 낯설게도 바리깡으로 빡빡 밀었답니다 이게 첫째인가 그랬는데 첫째는 얌전했는데 둘째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많이 울었었어요 순간 이거 보면서 여러분 저는 무슨 느낌 들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 쌍둥이 조카들이 남자아이들이잖아요 그 미래에 어 군대에 가기 전에 바리깡으로 빡빡 미는 듯한 그런 모습이 느껴져가지고 어 마음이 매우 심쿵심쿵 아팠어요 특히나 쌍둥이 조카들이 이 바리깡 가뜩이나 낯선 환경 속에서 어 바리깡으로 머리를 민다고 하니까 좀 많이 우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심쿵했어요 근데 이날 이거 이발소에서 이렇게 덮는 이 천 있죠 뽀로로가스에 있죠 이거 저희 여동생이 따로 주문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백배 배송해서 온 걸로 왜냐면 애들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팽 그 뽀로로 그 앞가리개를 진짜 동생이 이발소에 갈 때마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가져가서 처음으로 머리 미른 날이구요 이날 진짜 애들 많이 울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쌍둥이 조카들이 음 머리카락을 잘랐던 첫번째 어 사진이었습니다 이때는 진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만큼 귀여운 갓난아기 때였고요 어머니 말대로 머리를 한 마리 싹 밀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머리 굵기가 좀 굵은게 좀 나랑 자란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원래 사진을 잘 안 찍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원래 주로 찍어봤자 하늘 풍경 가로등 혹은 음식들을 많이 찍는 사람이었는데 이 쌍둥이 조카들이 머리 빡빡 밀었잖아요 근데 뒤에서 보는데 근데 이날 쌍둥이 조카들 보러 간 날이었는데 얘네가 이날따라 그 장롱을 보고 이렇게 장롱을 보고 서로 두일이 조용히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얘네 왜 이러지 혹시 머리 있던 머리가 갑자기 없어서 낯설어서 이런건가 막 의기소침해진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엄마가 제가 사진 찍는다 그러니까 부른거에요 애들을 행운아 행복아 여기 좀 봐봐 이러고 말이죠 근데 이때 제가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뒷모습을 한 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 동생이 쌍둥이 조카들을 부르니까 이렇게 쳐다본거에요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원래 제가 모자이크를 안하고 눈도 나오게끔 해서 찍으려 그 놀라면서 뒤돌아보는 그 표정이 진짜 귀여웠거든요 진짜 막 몇십억 몇백억을 줘도 아깝지 않을 진짜의 그 미소였는데 너무너무 귀여운거에요 요즘말로 졸귀탱 어 삐 귀여웠고 탱 뭐 그런 느낌에 그런 느낌이었고 어 너무 귀여운거에요 진짜 이때 아 하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딱 딱 하하 하하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도 많이 귀엽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번에 머리카락 자루로 왔때는 어머니가 좀 동생하고 마음을 다잡고 왔어요 왜냐면은 코로나19가 정확히 언제 정확히 잡힐줄 모르는거니까 이번에는 스포츠머리 스포츠머리로 밀어달라 그래서 빡빡 밀었는데 애들도 뭐 그렇게 뭐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요즘은 울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조카 녀석들이 이 이발소에 가면은 무서워하는게 하나 있는데 그 신비아파트 보면은 각기라고 있어요 마네킹 귀신이 있어요 간절 꺾음에서 나오는 애들 만한데 귀신 나오는건데 그 이발소에 가면은 머리 머리 많이 있는 그 마네킹 인형이 있어요 머리 그거 해요 그 공부할때 하는거 있잖아요 그게 있다면 애들이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이발소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디다 좀 숨겨놔달라고 애들이 많이 무서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자 밑에다 항상 숨겨놓으시나봐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이발소에 데리고 어김없이 쌍둥이를 데려갔을 때 애들이 의자 밑에 있는 그 애들이 확실히 깐는 애들이다 보니까 눈 아래 밑에 있는 것들에 그 눈썰미가 되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 어 마네킹 얼굴만 있고 머리카락 긴 그 마네킹 보고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어머니가에서 신문지로 덮어놓으셨답니다 녀석들 그거 보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제 어 신비아파트 세번째 시즌 버전 첫번째 방송을 저녁에 8시에 늦게나마 지켜봤다고 하더라구요 여러분 어 얘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진짜 괜히 삼촌 조카 바라기가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가끔 어 쌍둥이 조카들을 데리고 아니면은 쌍둥이 조카들과 함께 어 어제 집 밖을 나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을 때마다 항상 유모차를 제가 항상 끌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동생이 맨날 그런 얘기해요 오빠 이제 오빠 결혼 다 했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 오빠는 결혼도 안하고 애도 없는데 저를 끌고 다니면은 오빠가 애아빠인줄 알거 아니야 하면서 막 웃더라구요 왜냐면 저하고 동생하고 진짜 다르게 생겼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말이죠 아무튼 우리 쌍둥이 조카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뭐 오늘도 어김없이 부주제로써 어 사랑 배달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했던거는 우리 쌍둥이 조카들이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아 이 사진 볼 때마다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어 행운 행복이 너무 귀여워요 지금도 볼 절살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요 아직도 이 포동포동한 둘리 마냥 아주 귀엽답니다 유나의 소행보 오늘은 조카들과 머리 깎으러 이발소에 출탄 한 40일만에 저는 쌍둥이 조카들을 보았고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4개월인가 5개월 동안은 집 밖을 못 나갔었던 조카들의 첫 나들이었구요 이날 쌍둥이 조카들의 머리 자르는 모습 그리고 함께 그네 타고 시소 타고 얼굴이 붉게 익은 단풍잎 마냥 익어갈 만큼 놀았었던 그 풍경의 소중함을 사진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그도 저도 이 아이들 녀석들의 음 아주 어렸을 적에 어 이렇게 머리 깎으러 왔을 때 그날을 추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불러봐 주십시오 행운아 행복아 여기 좀 봐봐 니네 거기서 뭐해 하하 아 미치겠네 이거 사진은 쓰읍 아 저장각입니다 여러분 귀엽지 않나요? 이러고 있다가 이름 부르니까 딱 뒤돌아보는 이거 제가 셔터 따다다다다다 쪄서 이렇게 부른게 아닙니다 진짜 한컷 한컷 부른건데 이렇게 찍었는데 쓰읍 아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주 귀여워 죽겠습니다 아 쓰읍 어 근데 엄마도 안 닮고 안 닮았어요 도대체 누구 닮은거죠? 아 진짜 귀여워요 예 아 더 씩씩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러분도 한번 불러봐 주세요 행운아 행복아 여기 봐봐 여기 뭐하니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항상 볼때마다 좀 행복한거 같아요 조만간에 조만간에 제 스마트폰 안에 있던 아이들의 어렸을때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커오는 그 과정등에 그 짤막하게나마 찍었었던 제가 최근에 보니까 총 240여정정도 되더라구요 예 나중에 그 사진 다 뽑아가지고 그 사진이 추억으로 남는게 그게 전부라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사진들을 다 뽑아가지고 한번쯤 출력을 해서 어 사진을 한번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가서 한번 또 괜찮으면 살짝쿵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보기도 할게요 아 귀여운 녀석들 윤화의 소행복 오늘은 쌍둥이 조카들 머리깎으러 온 날 어 처음으로 머리깎았었던 날에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귀엽죠 건강하고 씩씩하고 착하게 잘 자려주렴 지금처럼 말이야 사랑한다 행운의 행복아 윤화의 소행복 여기까지였습니다